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멸근들과 근로자들, 과학자 기술자들이 노력을 위해서 1년 남지간 기간에 평양시 보석공장을 이렇게 현대적으로 끌어놨습니다. 공장은 원료 분쇄로부터 시작하여 원료 투입공정, 혼합공정, 자동기질투입공정을 거쳐 멸근대에 운반하게 됩니다. 멸근된 기질병들은 무근구역을 통해 자동정근접종기를 통해서 배양실과 재배실로 운반되게 됩니다. 공장에서는 모든 생산공정이 통합생산체계에 의하여 진행되고 경영정보체계가 완벽안에 규척되어 맛있고 용량가 높은 보석이 더 많이 생산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석생산의 성과를 저하는 기질문제를 해결하기에 과학연구사업을 적극 심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보석생산의 과학화, 집약화, 공업화를 실현하는 데서 과학연구 부문의 임무와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곳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보석재비에서도 세계를 압도하겠다는 자신만만한 야심을 가지고 이어가게 달라붙어서 최첨단을 돌파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보석을 생산하려면 현대적인 과학기술을 많이 알아야 합니다. 보석재비 관리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요구를 철저히 지킴으로써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영양가 높고 신선한 보석이 더 많이 차려지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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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